1. 인간관계의 의의 오늘 산상수음 계속해서 보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의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제자들의 의의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의의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려면 세상의 요구대로 또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거기에 충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수를 받고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과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나님으로도 상급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인들이 범하는 하나의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면서 그 대가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사람의 개명 기준으로 열심히 하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의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의이고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사람의 인정을 기준으로 하는 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앞에 말씀은 바로 그것이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삼는 것이죠 또 내가 형제를 말로 욕하면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의의 수준이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더 높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신앙 수준의 한계 내 신앙 수준의 기준을 한번 돌파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간관계의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이 흩되지 않고 예배에 드리는 그 예배자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흩되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재단에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일단 재단 앞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의식보다도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예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에게 자기를 드릴 자기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이라고 해서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교회당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다 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을 잘 들이기 위해서 바로 토요일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의 흠이 없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겠죠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물론 난식이 되면 그 전날부터 아주 경건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게 되는 날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좋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 앞에 들이면은 그건 아주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죠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오는 좋은 옷을 보고 또 좋은 예물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보지만 그 사람의 동기와 그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예물만 들이면은 비록 그 마음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아침에 예배 나올 때 서로 부부가 싸우고 말라툼해서 인상을 쓰고 나오다가 교회 문에 들어올 때 활짝 웃고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의식을 잘 행하면 예배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재단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소를 드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 내가 양 10마리를 키운다고 해서 그 중에 아무 양을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험 없고 점 없는 양이라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험 있고 점 있는 재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험 없고 점 없이 키우는 양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재물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정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양대 중에서도 가장 험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 우리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 형식이 조금 달라졌죠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양으로 교회에 와서 재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가 드릴 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대신 신약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질로 보이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 신약에서는 예배자 자신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이 재물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것을 신약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모든 양이라고 해서 다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흐뭇고 점없는 거룩한 양만 드릴 수 있듯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의 몸을 드리긴 드리는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나와있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죠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부를 받으신 데서 이미 하나님은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을 아래켜줬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많은 방해를 하죠 그것은 바로 죄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더러운 재물, 흠 있는 재물, 악한 재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받는 형제를 내내서 노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 우리가 더러운 재물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흠 있는 몸을 하나님의 재단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게 이미 예배 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영화를 보고 친구를 만나서 세상 일을 하게 하고 주일 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몸을 더럽게 세상에 더럽게 만들어 놓고 주일 날에는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준비할 새도 없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예배를 들어보세요 하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일 날 예배 오기는 오지만 예배자가 되지 않는 거죠 수련회를 가긴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예배를 받지 않는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와 묶여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랑과 묶이는 것은 그 사랑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과의 관계에 묶이면 곧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묶여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문 18장 18절에 이런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로 직결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인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 무엇을 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묶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과 묶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야만 하늘에 묶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죄를 통해서 사람과 묶이게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죄들이 사실 많죠 상처를 받고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과 하여튼 나쁜 관계를 만드지 얼토당토한다는 것은 묶일 일이 아닌데 묶인단 말이죠 괜히 남이 잘 되면 묶여요 남이 잘 되니까 식이 나고 기분 나쁘고 질투가 나고 그게 어디 묶일 일입니까? 남 잘 되는데 왜 묶여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묶이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말하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무리 주일날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게 묶인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과 묶이는 것으로 그냥 끝나게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우린 이런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묶이면 사단이 바로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 묶인 사람과 용서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인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것이 풀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원인은 바로 땅에서 사람과 묶여있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은 또 교회를 좀 다니고 또 좀 하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캠퍼하이 할 때도 용서한다 그러고 또 울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해요 그런데 매년 캠퍼하이 할 때마다 수없이 묶여 그 놀라운 일이죠 그 기적입니다 그렇게 풀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풀 게 많아 그렇게 말로 용서를 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내가 말로 용서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말로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말은 마음의 열매로 마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능력이고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낙담되게 하죠 이게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선한 것을 품고 용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은 하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니 사랑하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니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어디서 짓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말로 우리가 짓는 것처럼 보이죠 욕을 하면은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음으로부터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어디서 짓어요? 말로 짓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말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원 18장 35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기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만 하지 않았죠 저 전제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것은 잘 무시하고 그냥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용서가 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용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각각 마음으로부터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이래야 용서가 되기 때문에 이래야 묶인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왜 내가 묶인 것이 뭘로 묶였습니까 마음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중심에 용서하는 것이 없이 용서한다 그것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묶이지 않는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 사단은 해고됩니다 사단도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쓰지 그러지 않으면 안 쓰죠 그러니까 항상 묶이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이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묶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많이 묶이죠 멀리 있는 사람과 이런 거 묶입니까? 멀리 있는 부산에 있는 사람을 묶이려면 끈을 끝까지 노려야 되는데 그 긴 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과 묶이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 가까운 자기 교회 세일 식구들 또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묶이지요 왜 이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기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끔 가까운 중요한 사람과 묶이게 하는 거예요 세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 그 정말 사랑하는 가족 안에 묶이죠 남편과 아내가 묶이고 형제끼리 묶이고 부모 자녀간에 묶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묶입니까? 진짜 세일에서 같이 깊이 동력해야 될 리더와 동력자가 묶입니다 또 목회자와 중요한 리더가 묶입니다 직장에서도 꼭 내가 정말 중요하게 관계를 하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줘야 될 이런 상사나 이런 사람과 꼭 묶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쁜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간정이나 수련회가 끝나면 회계의 간정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묶인 것에서 풀어나는 이런 간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걸리는 것이 주로 부모에 대해서 많이 묶인 것이 나오죠 특별히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학대를 하고 술을 드시고 폭력을 하고 또 용서하지 못할 악행을 그 자녀에게 행하고 왜 그렇게 많이 묶이겠어요? 그 자녀에게는 부모와 어린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시절에 친밀한 관계성과 인격 형성이 되는 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시기에 꼭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나쁜 상황을 만들어서 묶이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결혼하고 후에도 계속 묶여있는 경우가 많죠 그 부모의 학대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생각만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묶인 채 있으면 땅에서만 그 부모와 묶입니까? 그러면 별일이 없죠 그 부모와 묶인 것이 교회하면 교회 지도자와 묶이고 직장에 가면 직장권이자와 묶이고 그 땅에서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기는 늘 부모에게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래서 자기 부모가 언젠가는 정말 자기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전에는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매년마다 가정의 달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또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죄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화가 나고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인까지도 믿고 그런 말씀을 하는 교회가 싫고 그런 말씀 자체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겠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늘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그 부모의 죄에 대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의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는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부모를 쌀쌀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보다 무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죄책감이 없죠 자기 의의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 죄나 그 자녀가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똑같이 봅니다 죄는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또 부모가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그 자녀가 자기가 부모에 대한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것이나 똑같은 죄입니다 부모만의 죄는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죠 용서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로는 그렇게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가 묶임이 근본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아까 수련회 때 매일 그래도 왜 1년 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용서가 되지만 같은 사건을 또 만나면 또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깊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일을 날 때만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받은 사람의 간정이 다 그런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자기 죄가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행한 죄를 깨달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죄가 먼저 깨달아질 때 그 관계가 용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깨달아지면 자기가 오히려 부모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기 죄가 더 큰 것이 깨달아질 그때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피해자로서 부모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서 부모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자라는 것을 전혀 다른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만 그 부모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근본적인 묶임이 끊어집니다 그런 것 없이 아무리 수년일 때 부모 초청해서 와서 그 강단 앞에서 서로 용서한다고 해서 그런 걸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예배나 수련회나 어떤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혜는 물론 치유를 받고 다른 것도 다 은혜지만 최고의 근본적인 은혜는 깨닫지 못했던 자기 죄가 통곡이 되면서 깨달아지는 회개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본인도 알고 계시지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사람과의 화목은 자기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은 반대로 생각하죠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어떻게 인지 회개에서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없이 자기 회개 없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내가 리더고 셀장이고 또 교회에서 죄인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용서를 합니다 부모님 용서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내가 용서합니다 그건 무슨 행위일까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자기가 죄인에게 자기 의의를 베푸는 자기 공로입니다 나는 리더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죄인이라서 그런 걸 모르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한 의지요 공로가 됩니다 나는 용서해 주는 입장입니다 의의가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죄인은 어느 누구도 자기 의의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을 때에만 형제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즉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내 의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까지도 내가 용서를 해 주지만 그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되는 것이지 내 공로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형제와의 화목은 십자가 밑에서 죄인끼리 만날 때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신문에 이런 데 보면 일본과 관계가 참 안 좋죠 영원한 나쁜 관계 그래서 일본이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독일처럼 이렇게 참 용서를 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만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생각은 일본이 36년 동안 괴롭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수상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죄를 하고 그러면 한일 관계가 다 말끔히 해결될 것 같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정말 일본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고 용서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36년 동안 괴롭힌 일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그 죄를 형제의 그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가 먼저 회개가 될 때 진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계속 죄 지은 자에게 용서하라 무릎을 꿇으라 그렇게 해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의는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런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또 형제들 사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해자들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에서는 그렇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의의 편에서는 반대입니다 피해자들 때문에 화해가 안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라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진정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해자로 돌아가 있습니까? 가해자로 돌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피해자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거죠 늘 사람과 잘 묶이는 사람은 바로 이런 문제가 아직 돌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낮은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늘 묶이면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오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교회를 다니건 직분이 높은 상관없이 아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자기가 십자가 아래서 죄인이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도 의인의 상태였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내가 그런 묶인 관계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냐면 당사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들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어려움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즉 기도실로 찾아가고 말씀이나 예배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때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죠 영맥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평소에는 모르던 것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누구와 통화를 하고 누구를 만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뒤에서 후원받고 영향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의 어려운 문제는 그것을 풀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자기 죄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이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하소연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가를 말하겠지요 계속 상대방을 고소하겠지요 그러니 그 사람 안에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할수록 자기의 의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 죄인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점점 더 묶임으로 하나님 앞에 일말의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괴를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억울한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려운 사건을 만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사람 문제를 가지고 사람의 위로를 받고자 사람에게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니까 그러나 하나 옆에 사는 사람은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더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나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갈 때는 속상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가는 사람은 계속 상대방의 죄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상대방의 죄를 사람에게 고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못된 사람이 있다고 짓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모르고 이제 하다 진실로 정말 하나의 마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 맞다 저 놈은 참 못된 놈이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합니까?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경험은 내가 99%를 잘하는 것을 의의를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내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계의 영이 임하고 회계의 영이 임하니까 내 안에서 이미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서 남의 죄를 실컷 욕하고 얘기하고 내 잘한 거 억울한 걸 얘기하고 한 4시간 동안 그렇게 막 불평하고 나오면 영이 맑아서 시원합니까? 찝찝하면서 나오면서 말의 불평, 원망, 저주가 나옵니다 바리세인의 의의 차원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의의 차원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묶인 관계에서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사단이 어떤 묶음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죠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해놓고 집에 돌아가 보세요 계속 4시간 동안 그렇게 그 문제를 얘기해 놓고 돌아가면 밤에 4시간 동안 자기가 시달리게 됩니다 바리세인의 의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자기 잘한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늘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바리세인이 세일이가 똑같이 자기 마음에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바리세인들은 두 손을 높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한 것 자기 잘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잘한 것만 쭉하게 얘기하고 나는 저 세일이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실컷 말하면 그런데 바리세인은 자기 잘한 것이 안 보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회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는 오히려 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 죄를 회계함으로 땅에서 묶인 것을 먼저 풀고 예배 장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의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말씀을 하시죠 사람과 묶이는 문제는 단지 사람과의 관계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차원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를 묶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조종하는 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사단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사람과 묶이게 만듭니다 그 상처가 바로 사단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잘 묶이는 사람 보세요 이 세례 가면 이 사람과 묶이고 저 세례 가면 저 사람과 묶이고 이 리더를 주면 이 리더를 묶이고 항상 묶이는 사람이 묶이는데 그는 바로 자기 안에 묶인 갈고리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갈고리를 바닷가 이렇게 하면 지푸라기가 항상 걸리죠 걸릴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는 사람은 가정에서는 다른 가족과 묶이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동료가 묶이고 교회에서는 리더와 통역자와 사람들 간에 묶이죠 이렇게 묶이면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와도 그런 묶인 사람한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맹탕이죠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과 묶이지 않으려면 자기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옥리에게 내어줘서 너희들 옥에 가둘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의 영이 하늘에 고소를 한단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서 몰래 둘이만 있을 때 돌려쳐 죽였는데 땅에 그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를 했단 말이죠 그게 재판장에게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를 당하면 내 영이 괴롭고 불안하고 마음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가인처럼 왜 내가 짜증 없이 괜히 사람에게 분노가 나고 짜증나고 보기 싫고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도 또 회개해서 풀지 않으면 이제는 재판장은 너는 안되겠다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감옥은 어떤 것입니까? 어둡고 더럽고 침침하고 자유가 없고 통제되는 것이죠 내 권리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옥리에게 옥졸에게 통제받는 것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힌 영혼은 그래서 괴롭고 자유함이 없고 공고하고 기쁨도 없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얼굴이 밝습니까? 그러진 않죠 얼굴이 벌써 다 어둡고 그냥 열흘 굶은 사람처럼 핏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몸은 감옥에 아니서도 그 영이 감옥에 갇혀있는 거요 사는 의미가 없죠 말씀이 틀립니까? 남들 찬양할 때 나도 눈물이 납니까? 말씀이 깊이 내 생수처럼 들어옵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무슨 재미로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내 눈치 봐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부모 눈치 봐서 봐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묶이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지휘를 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내 영혼은 괴로운 것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에 나타나죠 괴로워도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은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묶인 관계 하나를 풀지 않으려는 그 굳은 마음이 내 온 영혼을 파멸로 물어가는 거예요 그 간단한 한 마음 용서하고 화해하고 묶인 것을 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갖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영혼을 평생 감옥에 갇혀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스에 늘 정치인 재벌들이 조그마한 죄 한 가지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걸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가 자기 집에는 큰 집이 있죠 좋은 차가 있고 비서를 대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초라한 감옥에 들여서 가족도 보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자기 좋은 차를 그냥 집에 세워놓고 타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감옥 독방에서 그 정말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를 삼키며 살아가잖아요 너무너무 안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는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은사들 좋은 교회 좋은 말씀 좋은 은혜 찬양 다 줬는데 내 영이 감옥에 갇히면요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해보세요 내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보세요 내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성도들 가족 같은 성도들 내게 아니에요 자기는 단감방에서 이를 갈며 분을 내며 와신 상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조그마한 죄를 통해서 우리 천하보다도 귀한 내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바리세인의 의리를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교회 주일날 잘 나오지 집사지 성경 많이 알고 있지 봉사지 바리세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의의 수준에서 그 의의 수준에서 하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의 수준에서는 그 영혼이 천구에 갈 수 없다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천구에 가려면 그 수준의 의의를 벗어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가 교회에서 정말 번듯한 장로, 집사, 권사 생활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 성교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 중에도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나 이 바리세인들의 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의의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대까지 이런 의의들이 사단이 진을 치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니까 이런 직분을 가지니까 속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 조금만 하면 뭐 된 듯이 하고 조금만 알면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그런 사잔의 쫄개들이죠 벌써 사단에게 노란한다는 나타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어떻게 한 용서를 사랑해야 되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갑지부를 하신 겁니다 우린 죄를 먼저 해결하려면 남의 죄를 자꾸 회개시키려고 독촉하고 남의 죄를 자꾸 까발려서 남에게 말하고 퍼뜨리고 이런 사단이 하는 차원의 의의를 빨리 벗어야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가지고 창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남의 죄를 많이 들춰내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것이 바로 사단이 속이는 바리세인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렵으로 기도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까 그것이 억울합니까 자기 죄를 보여줄 때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이런 보지 못했던 내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죄를 알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온통해서 온통한 간정을 하는 것 봤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의 간정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도 이런 의의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의 의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예배자로서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내 예배가 올라가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또 예배죠 하나님이 받지 못할 하나님이 갖지 못할 예배자의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매주마다 한 번의 예배를 들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에 험없고 점없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예배자의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